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제있는 제품이라면 전세계가 화웨이 제품을 썼겠습니까? 2020년도 8월 19일 중앙일보의 이현상 논설위원회 심청분석 칼럼은 자칫 잘못하면 LG유플러스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물신풍기는 그런 심청분석 칼럼입니다. 기사를 보고 댓글을 남긴 사람들은 LG유플러스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 우호직인 기사에 대해서 좀 가혹한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를 남기신 분들이 상당히 이 분야에 조예가 깊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분 가운데 W님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LG통신산업은 이미 어려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화웨이 제품을 걷어내자니 그룹 차원에서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냥 버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한방이면 그룹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갔어야 화웨이 제품을 걷어내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룹에서 분리해서 그냥 자기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화웨이 제품을 걷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즉각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참고로 이따위의 시시한 여론전을 아무 쓸모가 없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상당히 가혹한 그런 LG유플러스와 LG유플러스의 우호직인 그런 기사에 대한 공박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S님입니다. 논설변이 순진한 것일까? 가는 곳마다 급렬이 이루어지는 감시사인 중국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화웨이의 백도가 있냐 없냐에 대한 논란 자체에 크게 실수할 것입니다. 중국 당국이 정보를 차단하거나 빼낼 수가 없다면 애초에 그런 시스템이 허용될 리조차 절대로 없습니다. 해외에선 다르다고요? 정보를 훔칠 기회가 적었을 뿐이겠죠. 그런 의지와 기회를 중국에게 넘겨준다는 게 얼마나 큰 불이익입니까? 그리고 중국의 보복을 너무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사드 배치 때는 한국 한 눈만 펴면 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제재에 달려드는데 누가 한 눈만 펜다고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힘을 넣은 그런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웨이가 사기업으로 분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화웨이가 중국 공상당의 직할 기업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렁정페이 회장이 외부의 오나로 알려졌고 오나인 것처럼 행시했지만 결국 그가 갖고 있는 지분은 1.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렁정페이라는 바지 사장을 앞세워가지고 사기업처럼 그렇게 분식한 그런 중국 공상당 직할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될 것입니다. 중국 공상당의 직접 지배를 받는 직할 기업으로부터 국가의 기관통신망에 해당하는 통신장비를 대거 구입해다가 망을 까는 일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심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화웨이 장비 도입 검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작품이 아닙니다. 2012년입니다. 미국의 하원정보위원회는 국가안보위협 이유로 화웨이와 jt의 통신장비 사용을 검지해야 된다는 그런 장문의 보고서를 2012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 도입을 강행할 때 미국의 상원정보위원장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과 상원외교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즈가 2013년 11월 27일 날 국방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국가정보국 국장에게 LG유플러스의 화웨이 장비 도입이 한미동맹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또 한국의 관계 당국과 LG유플러스 측에도 아마 항의선안을 보내서 강력하게 조치를 제거하라고 그렇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던 2013년 무렵이 되면 이미 화웨이 장비의 벡터와 위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모르면 해도 괜찮은데 모든 것이 알려진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러나 이현상 논설위원은 어떻게 보안 문제를 자신할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LG의 관계자에게 던집니다. 그러자 LG유플러스 측의 관계자는 코어와에는 삼성전자 제품을 쓰고 있고 기지국에서만 화웨이 장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자 다시 이현상 논설위원이 벡터화를 심어놓으면 코어망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LG유플러스 측은 오랫동안 해왔던 답을 그대로 내놓습니다. 국제인정기구에서 인정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미국 측이 국제인정받은 제품을 왜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나 보안 전문가들은 입을 맞추어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도화 문제는 국제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해소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LG유플러스의 화웨이 장비의 도입 주역인 이상철 전 부회장도 화웨이 장비를 무리하게 도입할 때도 어떤 논리를 내세우는가 하니까 국제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런 논리를 2013년에도 내놨습니다. 그동안 LG유플러스는 미군기지 주변에는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LG유플러스의 통신망이 한국군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군 통신망은 안전한가란 글을 조순위보에 기구한 고승혁 씨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국군의 작전에 LG유플러스 5G 통신망이 연결되면 자연적으로 화웨이 통신장비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겠지만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는 LG유플러스의 5G 장비의 지속적인 도입이라는 것이 한국의 국방과 보안 문제에 심대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지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쩐지 이번 기사는 이현상 논설위원 기사는 LG유플러스 측에 큰 도움을 줄기 위해서 마치 작성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의견을 피력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가혹한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요즘에는 독자든 시청자든 간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어떤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검색창에서 이런 공데일리를 누르시고 방문해 주시고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널리 알리기 위해 3개월 전에 출범한 영어 유튜브 채널 gongtv도 여러분 구독과 주변에 널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